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워랜드입니다. 인천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다육이를 정말 좋아하고 다육마니아인 다남다육 개인 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나 구독자님께 전격 공개합니다. 아휴 어디라도 가면 키팅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외부인 출입금지. 네 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제 하우스에 모든 분이 구경하러 오세요. 대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아이는 레종입니다. 세업달러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환협입니다. 자 구독자님이 샘플 말고 받는 아이 받는 아이 아휴 물이 덜 들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자 견본으로 갑니다. 이 레종은 제가 키워보니까 자구를 많이 달고 그리고 지금 1년 중에 가장 안 예쁜 색감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쁨 주의부를 하고 있는 레종입니다. 아휴 그 구독자님이 저한테 요즘에 이제 한참 한동안 쉬다가 레종을 영상에 담으니까 자기 것들 자랑하느라고 나한테 아휴 우리 거 이렇게 이쁘죠? 이쁘죠? 아휴 잘하셨어요. 다남다육 영상을 보시는 분은 최소한 다남다육만큼 키운다. 괜찮았어요? 자 군생도 괜찮네. 그죠? 자 레종이고 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한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와인이 와인인데 구독자님들 아일러브유 아일러브유 이러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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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블랙주얼리 자 한번 봅니다. 와인이 묵둥이 2만5천원 블랙주얼리 2만원 나는 심어서 받고 싶다 그러시면 공방분 12번 2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뭘 어렵다 그래. 나는 안 심어. 그러면 이 분채 받는다. 저희는 분채 배송합니다. 그러면 2만5천원만 내는 거고 나는 예쁜 분에다 심겠다 그러면 화분값을 내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다남다육이 블랙주얼리를 얼만큼 좋아하냐면 와인이 못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아가를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작년 9정쯤에 그 아가가 제가 우리가 한 세 달 전에 적심했죠? 아이고 내가 이 아이를 분생으로 오롯이 다 키울게요. 적심자고 안 떼고 자 블랙주얼리였습니다. 가격은 2만원 와인이는 2만5천원 나는 분해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만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끝내줍니다. 러스트 데일. 제가 늘 아침에 수시로 우리 하우스를 돌잖아요. 오늘따라 야가 그렇게 이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핏 보면 주피터의 형상을 그래서 혹시라도 쉿 주피터하고 부비부비 했나 제가 그러면 쉿 구독자님들도 쉿 자 한번 봅니다. 아우 이뻐요. 어머 그 유명하신 그 저기 저기 강 거기가 경기도죠? 거기에 크게 다육이 가게 오픈하신 사장님이 이런 아가를 그냥 탁 전면에 그냥 영상을 올려드렸더라고요. 얘가 러스트 데일 가격은 2만원 금은 아니에요. 금은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웬일이야 행사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랑데입니다. 가격은 2만원 12cm 포트이고 꽉 찼습니다. 이렇게 포트가 아유 참 초록이도 이쁘네. 맨날 빨간색 빨간색만 이쁘다 이쁘다 해도 초록이가 으뜸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랑데 2만원 괜찮죠? 자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 영상은 재밌는데 실질은 안 재밌대. 그럼 다육이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럼 다육이하고 얘기하고 노는 게 가장 즐거운 다육이. 아유 그럼 그럼 저기 뭐지? 우리 아들 딸보다 우리 손녀 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육이.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다남다육 키픽장에 구경을 많이 오십니다. 한번 영상 올려볼까요? 안 돼요. 모자이크 처리 못해요. 자 여기는 이와랜드 인천 계양 계양역 근처에요. 버스 타고 버스가 한 달이래. 한 시간에 한 대 있습니다. 아유 시골이. 서울 가까운 오지에요. 다녀가신 분이 다 얘기합니다. 서울이 가까운데 이렇게 시골일 수 없다. 한번 오세요. 자 코리즌. 아유 이봐 이렇게 입장이 짧아져야지. 입장 차이가 있죠? 자 가격은 12,000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50% 할인 상품으로 갈게요. 자 호리즌. 12,000원. 호리즌. 자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심어가고 빨간 날이 많잖아요. 예 택배가 조금 안 와도 문자 참아요 참아요. 허벅지를 찔러요. 에이 조금 참아요. 계속 문자 오면 내가 그 일을 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잖아요. 내가 무슨 재미가 살겠어요. 영상 찍고 구독자님과 소통하고 택배는 기다리면 다 오죠. 자 이 아이는 릴리시나 금. 금이 뭐 이렇게 싸냐. 잠나. 릴리시나 금. 띄엄띄엄 보시니까 얼마냐고 자꾸 물어봐도 내가 영상에 반드시 이렇게 들이 대지요. 가격을. 릴리시나 금. 릴리시나 금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아 그 지난 영상에서 뭐죠. 그 오렌지 벌로. 아유 찾을 땐 언제고. 품절 나요. 아유 나 진짜 얘 물 한번 먹였어요. 자 그 입장이 훨씬 더 환협이고. 환협이죠. 입장 차이가 있어요. 음 야 참 진짜 이쁘다. 지금 현재 이 정도니까.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빠질 때가 이 정도예요. 구독자님들. 9cm 포트에. 아유 이뻐라. 음 이뻐라. 야 이름은. 그대 이름은. 바람미 아니고. 그대 이름은 뭐. 가시오 적금. 그리고 또 어느 구독자님의 연등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아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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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묵은 아이. 봐봐. 묵혀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19년도에 우리 집에 입성한 아이. 봐봐. 묵혀보라니까. 야는 분갈이는 22년 7월에 했다는 뜻이에요. 자 묵은 아이. 아유 진짜 야. 이쁘다. 야는 안 팔아요. 네 안 팝니다. 음 내가 한 박스 중에서 몇 개만 건져께요. 사실은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고. 보낸 아이는 까칠하지 않아요. 제가 강추합니다. 가지 않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카시오 적금. 묵은 아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야는 뭐시냐. 이렇게 이쁘냐. TM 얼마예요. 오 2만원 땡. 할인합니다. 짠짠짠짠짠짠. 자 TM이 2만원짜리가 만원. 할인합니다. 할인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대박 할인합니다. 아유 구독자님들. 내가 2만원을 2주? 2주 전까지만 해도 2만원짜리. 그때도 잘 나갔어요. 왜 싸게 팔아요? 많이 파니까 다 농장에서. 그래 구독자님 덕분에 농장이 운영하니 가격대 좀 해주자. 그래서 싸게 파는 거예요. 바람다. 옆구리 살 다 앞잘랐어요. 음 자자자. 2만원짜리 만원. 자 그 다음에 엘샤처럼 이쁜 아이 없어요. 아 이 화분이요. 이 화분은 수제분 2번이에요. 나는 원형이 좋다. 수제분 2번으로 선택하시고. 얘는 공방분 11번. 어휴 나는 그러니까. 한 개는 안 사. 두 개도 안 사. 세 개 네 개 정도 합니다. 공방분에 TM을 심어놓으니. 자 TM 세 개 하면 3만원. 공방분 세 개 2만원이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뭐 외워요. 다 보고 하지. 자 그러면 5만원의 행복. 얼만큼? 사진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베란다가 이런 말 해도 돼요. 빚 가입 온 척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는데 진짜 빚 가입 온 척 해요. 어디가 베란다가. 자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한 번 더 보고 가요.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아휴 자 블루 색상 왔어요. 블루 색상이 없었죠. 그동안에. 자 이 아이 엘샤. 여기 빨개집니다. 빨개집니다. 완전 빨개집니다. 내가 물 줘서 퍼졌어요. 2만원짜리 만 6천원. 어휴 할인이야. 그럼 할인합니다. 자 2만원짜리가 만 6천원. 엘샤. 얼만큼 빨개져요. 크리스마스 캐롤같이 빨개집니다. 엘샤. 자 레드스피. 아이고 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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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주황색. 레드스피. 9.5cm 포트이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한 가지 자랑해도 돼요. 이쯤에. 이쯤에. 이 시점에. 아휴 저 인천 송도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내 목소리 듣고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다고 목 캔디 갖고 왔어요. 아휴 나 이런 사람이야. 아휴. 아휴. 아휴 그래서 놀다 갔어요. 제가. 구독자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남다유 키핑하우스 전격 대공개는 구독자님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그 인천 송도에 계시는 분도 놀러와서 그냥 가셨어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힐링 충분히 하시고 힐링하는 공간을 제가 열어드리고 커피는 어디에 있어요. 잠시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커피는 저기 입구예요. 들어오는 출입구이고 녹색 파라솔 옆에 냉장고에 자율 냉장고예요. 맘껏 먹고 싶은 커피 먹고 싶은 식혜 먹고 싶은 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산다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요즘 다남다유 구독자님 음료수 사러 돈 벌러 다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왜? 우리 그이. 우리 저 애기 아빠가 사준게. 내가 안 사. 우리 애기 아빠가 쿠팡에. 날마다 사요. 자. 그 다음에 흑수정. 어머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얘는 자수정이에요. 아유 이쁘다. 이거 이쁘다. 자수정이 얼마예요? 2두짜리 자수정이? 2만 5천 원. 아까 왜 흑수정을 그냥 지나가냐면 물이 덜 들었어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물 들은 날이 얼마 안 나.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뻐지죠? 자. 자수정이 1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요. 한 번만 내 말만 듣고 키워보세요. 진짜로 꽃자주 새기 끝내줍니다. 아라베스크.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분갈이도 안 해요. 이렇게. 로잘리나. 로잘리나 완전 삥쿠삥쿠합니다. 지금이요. 멀로 정도의 색감이고 파랑새 정도의. 우리집 파랑새는 틀려요. 색감이. 로잘리나 가격은 만 원이고. 현재 20. 이제 7.5 포트에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사과꽃.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과꽃이 이렇게 고리 패인 거는 처음 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종자를 들여와서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꽃 20% 할인합니다. 2만 원 짝대기 16,000원. 아유 짝대기 소리 좋아. 어머 자 이렇게 저저저. 깜짝 놀랐죠. 자 이렇게. 로잘리나 3개 사과꽃 3개. 물론 레드스피니나 TM이나 카시오 적금 섞으셔도 됩니다. 자 화분은 이 사과꽃은 공방분 11번이고. 3개에 2만 원 합니다. 4개 하면 7,000원. 6개 하면 4만 원. 네 맞습니다. 아유 똑똑해라. 자 헤라. 오픈트까요? 그래요? 헤라가 모그만 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자 헤라 오픈트과 2만 원. 이렇게 해서 이와랜드였습니다. 24시간 문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우스에 요즘에 밤에 늦게 일을 합니다. 왜 낮에 더워서. 왜요? 유효 배칠 사이에는 덥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해서 24시간 문자 답장 드리겠어요. 이와랜드에서 다남다 유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라탐 매니아가 키운 라탐입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에 보신 분들은 어때요? 그때보다 더 예뻐졌다. 20년 9월이라고 이름표가 보이고 날짜가 보입니다. 이 아이는 생얼과 철화가 적절히 그때 당시 이 정도면 30만 원대 정도 했었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라탐이 이 정도는 평균 20만 원 생얼은 20만 원 철화는 약 3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에 네 맞아요. 이렇게 이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저는 묵은 아이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요 근간에 나온 화분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처음에는 이런 화분으로 나온 공방이 지금 현재는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바뀌어져서 자 이 아이도 다 20년 혹은 19년에 들어온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훨씬 이뻐집니다. 이보다 더 이뻐집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여기는 이와랜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구독자님들 자 21년에 들어온 아이의 이 엽성을 보시면 그리고 이 19년에 들어온 아이의 두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큰 분에 심어서 키워서 굳혀도 좋고 그때는 제가 조금 아는 게 많지 않은지라 어떻게 해요? 작은 분에 굳혔기 때문에 작아요. 작아요. 지금 포트는 10cm 10cm에 우리가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휴 멈춤 사진 찍고 자 한 번 더 아휴 아휴 나 올딱만하게 이쁘다. 이렇게 이쁜 아이는 매니아 탐방에 아휴 다남다육이 예쁘게 키운 라탐이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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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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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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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쵸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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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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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육생활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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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